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방에 환영합니다. 저는 한 번 방인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보이는 건물은 샬롯벅 성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최근에는 여기 베린에서 Festival of the Lights이라는 행상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베린에 있으면 요즘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엄청 재밌어요. 한번 봐요. 샬롯벅크성은 베린에 있는 제일 큰 공정입니다. 1695부터 1791까지 여러 단계로 건설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발급되었고 1957까지 재건축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정 안에 방어관이 있습니다. Festival of the Lights, 베린 여러 곳이 있고, 올해는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베린에 계신다면 이 쪽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독반이 반영합니다. 다음에 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